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물을 절약해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쥐띠 가겠습니다. 48년생 상처였던 자존심에 새살이 도단한다. 60년생 욕심을 숨겨야 내일을 볼 수 있다. 72년생 살만 나는 세상에 미소가 삐져나온다. 84년생 한결같은 결심으로 유혹을 뿌리치자.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숨어있던 복병이 길을 막아선다. 61년생 최소한의 수고로 큰 것을 얻어내자. 73년생 까다로운 시험 바늘기를 뚫어보자. 85년생 가슴 벅찬 기쁨 구름을 밝아보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대신하는 자리 원님 덕에 나팔분다. 62년생 든든하고 흐뭇한 성장을 볼 수 있다. 74년생 말릴 수 없으면 동침을 서두르자. 86년생 실은 내색 없이 편안함을 보여주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마음도 주머니도 부자가 되어보자. 63년생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지켜내자. 75년생 잘못 만난 인연에게 등을 보여야 한다. 87년생 잘하고 싶은 욕심의 실수를 불러온다.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 오간다. 64년생 피하고 싶어도 책임을 다해보자. 76년생 커가던 미움이 사랑으로 변해간다. 88년생 바쁘지 않은 느긋함으로 때를 기다리자.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기다린 얼굴에 웃음꽃을 피워보자. 65년생 먹구름 가득 답답함을 풀 수 있다. 77년생 어깨춤이 절로 나는 경사를 맞이한다. 89년생 반가움보다는 서운함이 먼저 온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귀한 손님의 방문이 있으니 지극정성을 보여주자. 66년생 고단한 일상에 희망이 찾아온다. 78년생 반대를 이기는 강함을 보여주자. 90년생 마주하기 어려운 인사는 피해가자.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긴장할 줄 모르는 배짱을 지켜내자. 67년생 누가 먼저가 아닌 모범을 보여주자. 79년생 빛나지 않으니 고생을 피해가자. 91년생 자신하지 않는 겸손함을 가져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훈훈하고 정겨운 우정을 볼 수 있다. 68년생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갚을 수 있다. 80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의 땅을 칠 수 있다. 92년생 두말하지 않는 깔끔함을 보여주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밝아진 기분은 전국이 부럽지 않다. 69년생 친절하지 않은 투박함을 보여주자. 81년생 넉넉하지 못해도 부자가 되어보자. 93년생 보이지 않던 곳에 보석이 숨어있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힘들었던 시간이 무용담을 남겨준다. 70년생 가볍지 않은 무거움을 지켜내자. 82년생 한결같은 정성으로 마음을 열어주자. 94년생 거짓을 용서하는 어른이 되어보자.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겉으로 볼 수 없는 속내를 알아보자. 71년생 미안함이 아닌 공과 살을 구분하자. 83년생 인내의 달콤한 열매를 볼 수 있다. 95년생 편견이나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51년생untelee.com 56년생 개인 편견이나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96년생 부분에 governmental 보내보는hedに 53년생 instantbiellesBC6188 99년생 mondeuel 94년생활 959608 659UNDC 한결 658709 659209 66964